아나운서 출신 김정근 씨가 두 번째 새 출발을 선언했습니다. 2014년 아나운서로 입사해 2017년 프리랜서를 선언하고 새로운 도전을 펼쳤던 김정근 씨. 쉽지 않았죠. 굉장히 어려웠고요. 거의 생각해보면 15년 동안 계속 어딘가에 소속돼 있는 월급을 받는 사람으로 살다가 갑자기 프리랜서로 되니까 뭔가 좀 허탈하고 환경이 많이 달라졌죠. 당시 프리랜서로서의 고충을 털어놓기도 했던 그. 이후 퇴사 1년 2개월 만에 재입사해 스포츠캐스터로 활약했는데요. 그러던 그가 지난 6일 자신의 SNS에 인생의 반환점을 지난 나이에 새롭게 힘을 내려고 다시 출발한다며 두 번째 퇴사를 밝혔습니다. 그냥 김정근이라고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방송인 김정근으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려야겠죠. 방송인 김정근 씨의 두 번째 새 출발.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